고맙습니다. 지금 8월 14일 저녁입니다. 저녁 7시 28분. 고맙습니다. 밥이 하나도 없다고? 응. 드시고. 그 대신 바나나 드세요. 그리고 이거 김도 드시려면 드시고. 요거는 고등어 통조림에 두부 넣은 거고. 요거는 견과류하고 멸치볶음. 그 다음에 마늘. 식초조림. 바나나. 계란. 양파. 그리고 이건 잡곡에다가 고추 넣은 겁니다. 계란. 제가 더 Xiaomi Doplicè가 계란대식이 와요. 저진. 국물 Nelson. 계란도. 설탕 계란을 드세요 계란 내장 네일에 찍어먹는... 계란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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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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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네? 아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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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